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높은 경제 수준. 일찍부터 저출산에 대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곳에서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인도네시아에선 농사일을 했다는 루비 씨. 그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11년 전 싱가포르에 왔습니다. 이곳이 루비 씨의 직장입니다. 고용주의 집에 함께 살면서 두 살과 한 살 배기 아이들을 돌보고 있죠. 청소, 빨래, 설거지, 요리 등 대부분의 집안일은 루비 씨의 담당입니다. 가사도우미 일로 루비 씨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아들의 교육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고용주의 퇴근 시간. 맞벌이를 하는 부부는 둘째 아이를 출산한 직후 루비 씨를 고용했습니다. 정부의 지원 덕분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었고, 아내는 빠르게 복직할 수 있었죠. 비교적 저렴한 집안일은 싱가포르 카통에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연결해주는 업체들이 모여있습니다. 싱가포르 가정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로 취업을 희망하는 동남아시아 여성들은 다양한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선 싱가포르 정부에서 정한 12개국 출신 여성으로 23살 이상, 55살 이하이고 8년 이상의 정규교육을 마쳐야만 합니다. 현재 싱가포르에는 28만 명이 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취업해 있습니다. 전체 가정의 5분의 1이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죠. 싱가포르에서는 국민의 80%가 공공주택에 삽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국민의 80%가 공공주택에 삽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국민의 80%가 공공주택에 삽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국민의 80%가 공공주택에 삽니다.